오늘은 추억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. 나의 주변인물 이야기다. 나와 정말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모든 걸 신중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언니가 한 명 있다. 난 그 언니를 정말 좋아한다. 같이 이야기하면 모든 일이 간단해지고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는 느낌.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좋다고 해야 할까.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. 아무튼 그런 언니가 1년 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다. 내 마음도 잠깐 붕 떠버린 듯 했다. 언니가 떠난 뒤로 간간히 연락해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시차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. 그러다 얼마 전 언니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퇴근 런을 했다. 1년 만에 보는 언니와 마주하자 나는 강아지 마냥 엉엉거렸다. 난 언니와 카페에서 2시간 가량 대화를 했고 어딘가 달라진 언니의 모습과 함께 여전히 긍정적이고 단단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. 며칠 뒤 언니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고 나는 옛날처럼 언니와 내가 마주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쪽이 쓸쓸해졌다. 옛날 어릴 때 우리처럼 그렇게 자주 만나서 실없는 대화를 나누진 못해도 앞으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마주 앉아 안부를 묻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분명 있을 것이다. 이번에는 깜빡한 시간이죠. 전에는 깜빡한 시간을 느끼고 다시 그리는 에너지 마냥 엉엉거렸다. 그 다음에 뭔가 anecdotal 했고 한 번에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강아지가 그리고 범위가 지민이 오랜 된 것입니다. 아멘